아까 이야기했던 삼마이 방식을 적용을 했네요 물론 클러치 커버가 있고 반대편에서 지금 소기업 커버에요 이게 푸쉬로드 이게 달려있어요 똑같이 방식은 똑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공간이 안 나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 놨는 거 같아요 그죠? 코멧하고 거의 얼추 비슷한데? 잘하면은 SV꺼 사가지고 해도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넓게 보고 싶다 너? 근데 내가 그러면 채팅창을 아예 못 보는데? 넓게 잡으면? 내가 안 보여 내가 아니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마운트 해가지고 하면은 제일 좋긴 한데 내가 안 보이지 내가 난 채팅창을 아예 못 봐 그러면은 그 드 사장님처럼 내일은 내일대로 하고 이제 라이브는 뭐 그렇게 되니까 어 그렇다 어 이제 되나? 됐어요 좀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는가? 이 정도면? 이게 더 지껴지나? 더 안 지껴지나? 해체 쇼 눈물의 해체 쇼 아 이게 이렇게 지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됐다 됐다 방법을 찾았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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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아 안 불어 낫니? 붓는 소리가 났지만 안 불었어요 이건 내가 불안한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전에 뜯었다가 불은거에요 이게 장사 한조분 합니까? 몇번 뜯어봤다니까 걱정마서 내가 오토바이 반디 이즈을 해놔서 고민 안된다 근데 저주가 저게 된다니까 진짜 이게 몇번 뜯으니까 칼을 다 안뜯어도 요령이 생겼어 서천도 꼴에 천시시라고 빵빵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삼마이 방식을 적용을 했네요 물론 클러치 커버가 있고 반대편에서 지금 소기업 커버에요 이게 푸쉬로드 이게 달려있어요 똑같이 방식은 똑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공간이 안나가지고 요런식으로 해놨는거 같아요 그죠? 코멧하고 거의 얼추 비슷한데? 잘하면은 sv꺼 사가지고 해도 될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박이긴 한데 sv꺼랑 호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내가 얼마고 18,000원 택배비까지 18,000원 캤죠? sv꺼를 사가지고 18,000원 속는다 샘치고 한번 사봐요 한번 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때 이거 사이즈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미라주가 아니고 이게 sv650꺼 있잖아요 클러치 케이블하고 이거 꼽는 꼬다리 부분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sv꺼는 내가 장담을 못해 주겠다 근데 스첨꺼는 이거랑 사이즈가 같은 것 같아요 sv는 꼬다리가 이 방식이 아니잖아요? 끝에가 이래 생겼잖아요 sv는 이제 sv꺼로 컨버전 해놓으면은 sv650꺼로 케이블만 순정 케이블 사가지고 꼽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들게 한 개도 없는데 그래 되면은 안 그래요? 야 그래 뭐 그렇다 풀러가지고 이 엑시브 250꺼 이게 꼽히는지 내가 해줄게 기다려봐요 확인해보면 안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스프링글링나 또? 변태적인 진짜 맞네 더 가네 조금만 벌리면 더 가겠다 더 간다 더 갑니다 사세요 이거 근데 S첨꺼 사야겠어요 이거는 해보니까 S첨꺼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요 부분 빼면은 요래생디 요렇게 가공을 할 자신이 있으면은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S첨 S첨죠 GSX S첨 순정에 이걸 사가지고 하세요 바꾸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런 와이어 쓸 수 있네 클러치와이어 찾았네 방법 아니 뭐 내가 라이브 방송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건 뭐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잖아요 해줄 수 있는 거 해야지 궁금증 더구나 우리 동질감 느끼고 이거를 KR 모터스 지금 타고 계시는 호객님 중에 한 분인데 살려 드려야지 안 그래요 호환부속 알아낼 수 있어 마 바깥 타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요? 룸 Whats up 요 요 요 요 요 감사합니다.